어느 부모가 자식을 앞세워 보낼 거라 감히 상상이나 해봤을까 어젯밤 공주에서 고등학교 1학년 17살 박모 군이 자신의 아파트 23층 계단 창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학원에 간다며 집을 나섰던 아들 민준이는 그렇게 가족의 곁을 떠났다 아이가 남긴 유서와 사진 속엔 부모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학교폭력의 흔적이 담겨져 있었다 아들은 그렇게 차마 끝까지 말할 수 없었던 고통의 시간을 남겨놨다 자살 이틀 전까지도 학교폭력에 시달렸다는 민준이 경찰 조사 결과 반년 가까이 가천학교 동급생 9명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준이가 사망한 지 67일째 학교에선 뒤늦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다 결과는 뜻밖이었다 가해 학생 9명 중 총 3명에 대해서만 학교 내 봉사 조치가 내려진 것 그런데 정작 민준이의 부모는 학폭위의 개최 사실은 물론 징계 결과도 전달받지 못했다 민준이가 사망한 지도 벌써 4년 사건은 여전히 법정 공방 중이다 취재진은 설득 끝에 어렵게 민준이의 부모와 만날 수 있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시간은 여전히 그날에 멈춰있다 학교에 여자를 하러 갔고 제가 데리러 갔어요 원발 치서 두 발 들어서 이렇게 엄마 나 여기 있어 그래서 태우고 왔고 태우고 오다가 이제 바로 또 과외를 가야 되니까 집에 가서 체크방 먹고 가는데 가는데 분 사이로 엄마 갔다 올게 그때 윙크를 하고 믿기 힘든 아들의 죽음 그런데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에게 내려진 조치는 너무도 가벼워 보였다 이 이거 보고 아니 학교에서 심각성을 이렇게 얘기해 이거밖에 안 보는 거구나 결국 아이들은 이 정도 밖에 처벌을 못 받을 거를 우리 아이는 그렇게 혼자서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었구나 뭐야 얘네들 어머니 입장에서는 좀 최소한 어떤 조치가 되길 바라셨던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게 전학과 퇴역밖에 없었어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근데 뭐 학교 내 봉사 7일 이게 말이 돼요? 학교 내 봉사 7일? 부모는 아픔을 뒤로 하고 아들 대신 학교와 가해 학생을 상대로 싸워야 했다 일반 개인이 맞아서 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 가서 뭔가를 제가 봐도 할 수가 없고 그냥 그냥 거기다 보면 조용히 그냥 우리가 죄인도 아니에요 솔직히 해서 죄인도 아닌데 우리가 죄인다는 거지 4년 동안 세 번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세 번의 재심 과정 끝에서야 가해 학생 9명 중 6명이 강제 전학 조치를 받았다 그럴 때 저는 정말 안전장치인 줄 알았어요 아 피해자를 위해서 뭔가 보호장치를 하는구나 노력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를 봐보고 와 계속 우리가 이제 증거물을 제시하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 되는 거 내가 봐든 이것도 아마 안 됐을 거야 아마 3명 정도에서 끝났지 않나 학교폭력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학폭위는 제2의 가해자였다고 말했다 저는 학교폭대회에 올라갈 정도면 예 거기 올라갈 정도의 것이라면 고소하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는 학교폭력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보아야 되지 않을까 학교폭력 때 이렇게 다시 학교폭력을 다시 갈아가야 되지 않을까 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박상현입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줄여서 자치위원회 또는 학폭이라 불리고 있는 이 기구는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생긴 교내 자치기구입니다 현재 각 초중고교에서 폭력 예방은 물론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그리고 학생 간 분쟁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에 멍든 학생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시간이 아닌 또 다른 폭력이 되어 피해 학생과 가족들을 고통에 빠트리고 있다고 합니다 기로에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그 실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난 7월 한 온라인 카페에 학폭이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하는 글이 게재됐다 나흘 만에 6천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 200건이 넘는 지지글이 달렸다 글을 올린 사람은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둔 아버지 이진환 씨 피아니스트를 꿈꾸던 딸 하은이에게 이상한 변화가 감지된 것은 올해 초 새 학기가 시작된 뒤부터였다 저는 제가 와서 엄마나 넘어져서 다쳤다고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학교 선생님 전화가 왔었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자해를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동맥을 끊는 시도까지 했었어요 칼로 여기도 끊고 손등도 코터칼로 난도지르고 손가락 막 해놓고 엄청 심하게 해놨었거든요 조금만 다쳐도 아파할 13살 어린 나이 하은이는 고통을 참아가며 4개월간 무려 5차례의 자해를 반복했다 자해를 했을 때 기분이 그래도 많이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그냥 저는 모르겠다고 그냥 답답한 마음 풀려고 자해를 많이 했었어요 자해를 하니까 뭔가 되게 속 풀리고 되게 뭔가 기분이 좋았어요 부모로선 이해하기 힘들었던 어린 딸의 자해 그런데 중학교 배정을 앞둔 하은이가 뜻밖의 말을 꺼냈다 이 동네 말고 다른 지역에 있는 중학교를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이제 친구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다고 그 친구들이 너무 무섭고 그 친구들이 없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학교 생활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자해가 시작된 올 봄부터 같은 반 여학생 3명에게 왕따와 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은 거 괴롭힘 중에는 성추행에 가까운 일도 있었다 괴롭힘 중에는 성추행에 가까운 일도 있었다 하은이의 진술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하은이의 치마를 들추고 속옷을 내려 성기를 보는가 하면 초등학생의 언행이라 볼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의 언어폭력과 물고문까지 자행됐다고 한다 물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고문 당했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설마 아이들이 머리를 이렇게 붙잡고 수속하게 물을 일으켜야 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죠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물 튀기는 정도인지 알았는데 그렇지 그러고 이제 넘어갔는데 또 이제 다음날 그런 거야 아빠 아니야 머리를 이렇게 해갖고 나는 물고문 당했다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의를 할 만큼 심적 고통이 컸음에도 왜 5개월이 넘도록 학교 폭력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걸까 부모님한테도 솔직히 말하지 못했었어요? 네 왜 말을 못해서? 일단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엄마 아빠가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학교한테 말하거나 하면 걔네 막 혼나거나 할 거하니 벌을 받거나 그러면은 걔네가 막 퍽퍽할 거 같고 뭔가 되게 무서워서 그냥 말 안 했어요 뒤늦게나마 폭행을 인지한 부모는 학교의 사실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그런데 담임 교사의 반응은 의외였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가해자 학부모님들 측에도 이 가해 사실에 대해서 연락을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들끼리 해결할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드시려고 그러십니까? 저한테 그러길래 엄마가 제 전화를 운전 중에 뺏어요 운전하다가도 뺏어가지고 아니 지금 이 일이 아이들끼리 실시할 사항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던 것 같아요 부모는 하은이를 데리고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은 진술 과정에서 성추행 의혹이 있다며 아동성폭력센터인 해바라기센터로 연결 그곳에서 하은이는 30페이지에 달하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일단 제가 알고보니 폭행 이후보니만 들어서 저기로 조사를 먼저 1회 조사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들어보니까 그런 성적으로 피해당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버님한테 설명을 드린 다음에 해바라기센터에 2회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담당자가 저희한테 미리 얘기해요 학교 측에서 요구하면 사본은 협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제가 교장 교감 선생님한테 학폭이 열리기 전에 얘기를 해요 두 가지 측면을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다시 또 안 좋은 기억을 대살려서 진술을 해야 되는 걸 막을 수 있다 그 진술서가 있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학폭이 이용분들은 수사권이 있다거나 뭐 진술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전문을 한다거나 그런 게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채택을 안 합니다 학교 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에 따르면 성폭력은 성범죄로서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피해 학생의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진술 단계부터 조심스럽게 접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10명의 학폭위 위원들 앞에서 하은이에게 성추행 상황에 대한 재진술을 요구했다 성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진술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 자체가 보통이고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일반 형사 절차에서도 녹취록을 뜬다든지 진술을 하는 장면을 녹화를 해가지고 다시 트는 방법으로 여러 번 진술하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성폭력 피해자의 어떤 특수성이라든지 수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은이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성추행과 물고문은 폭행 사실에서 제외됐다 하은이의 주장과 달리 가해 학생은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다 이 학교는 두 학생의 진술이 달라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성추행과 물고문을 폭행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가해 학생이 가해 학생이 기억하는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 연락을 취해봤지만 답을 들을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당시 학교는 각각의 진술에 대한 확인 조사를 거쳤을까 가장 심각했던 두 가지 폭행 사실을 제외한 채 학폭위는 결론을 내렸다 어떤 학교는 피해자 학생의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만으로 그거 가지고 인정을 한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그렇게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적 증거가 없다 CCTV, 목격자 어떠한 그걸 밝힐 수 있는 제3의 객관적인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조치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확하게 따질 수 있는 전문 인력이라든지 그런 게 아무도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전문성이 의심되는 부분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가해 학생의 행동을 옹호하는 발언도 나왔다 입에 지우개를 넣는다든지 물을 뿌린다든지 성적인 단어 사용 귀신 놀이 등은 6학년 교실에서 또래 친구들끼리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놀이입니다 사과의 시간이라며 마련한 자리에서는 피해 학생인 하은이를 오히려 다그치기도 했다 질문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학부모 위원 중에 한 명이 네가 빌미를 준 게 아니니 이 이야기도 하고 너 야한 거 좋아하니 혹시 페북에 네가 짧은 거 입고 올린 적이 있니 이런 얘기도 하고요 아무도 제지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너 야한 거 좋아하니 빌미 준 거 아니냐 이거는 오히려 우리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전문성이 떨어져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런 피해를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하고 또 전문성 강화해서 해야지 오히려 피해자가 좀 뭐 빌미를 제공했거나 뭔가 야한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는 학폭위원으로서 이제 전문성이 아주 떨어진다고 보이고요 당시 학폭위 위원은 총 11명 경찰위원 1명과 교우원 위원 즉 교사 4명을 제외한 6명 모두가 학부모 위원이었다 현재 학폭위 위원은 학교폭력법에 의해 과반수 이상이 학부모로 구성돼야 한다 그러다 보니 전문가 위원의 비율은 13% 정도에 불과한 상황 그마저도 위총만 됐을 뿐 참여도가 낮다 보니 사실상 학부모와 교사가 모여 의사결정을 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학부모 위원은 어떻게 선발되는 걸까 교육청에서 학부모 위원으로 몇 명 몇 명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교육 이수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내야 되니까 교육 좀 받아주십시오 이러면 어머니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신청을 받아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씩 좀 맡아주세요 해서 들어온 엄마들이에요 네 그 전에는 이 학폭위에 대해 관심이 없던 분들도 들어오실 수가 있네요 다 그래요 관심 없는 사람들이 다 그럼 좀 이 학폭위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손이 없어요 손이 없어요 손이 없어요 이분들 역시 어떤 형사적인 판단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증거를 인정을 할지 만할지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내릴지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아닙니다 원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 절차에서 나오는 결론 자체에 대해서도 가해자는 제대로 된 판단을 못 받았다는 불만이 나오고 피해자 역시 이거 학교가 가해자가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냥 귀찮아서 대충 덮으려 한다 이런 불만이 나옵니다 어느 지금 다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두에게 지금 다 불만을 야기시키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매년 위원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 위원조차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2년째 학부모 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이 학부모 역시 연수는 단 한 번밖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저희 학교도 보니까 전원이 가시지 않았어요 새로 들어온 사람이 가는 걸로 그래서 저는 작년에 이제 한번 갔었고요 1년에 만약에 가게 돼도 임기 2년 동안 한 번 정도 교육을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니까 한 번 아니면 안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강의하시면서 빨리 맞춰드리면 좋지요 빨리 맞춰드려야 되지요 다 바쁘시지요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끝나는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배우려고 하는 배우고 조금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알려고 갔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실망스러웠죠 대구의 한 중학생이 물고문까지 서슴지 않는 동급생들의 악랄한 왕따를 견디다 못해 자살했습니다 2011년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세간이 뜨거웠던 그 해부터 학폭위 구성원 중 과반수가 학부모로 구성되기 시작했다 학부모 위원회 과반수를 주장한 것은 다름 아닌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 협의회였다 한마디만 해서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대변할 수 있는 학부모가 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 해서 과반수 이상이 들어가도록 저희가 그때 법 제정할 적에 저희가 같이 제안을 해서 같이 뛰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시 학과협의 주장은 학부모를 과반수로 하되 학교끼리 학폭위를 바꿔서 열게 하자는 것이었다 공정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었지만 교차 소집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이 자치위원회를 개최했을 때요 혹시 가해자 측이나 피해자 측 학부모 중에서 아시는 분들도 혹시 있었습니까 작년에 제가 너무 놀랬습니다 서로 이렇게 놀랐던 것 같아요 그냥 놀라고 그냥 진행이 되어버렸어요 가해자 측으로 나왔었거든요 아무래도 사람이 감정적인지라 아는 사람을 만나고 했을 때 내가 저 친구를 잘 아는데 다른 의원들도 그렇게 말한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아는 사람이 왔다거나 이러면 마지막에 저희들이 남아서 조치 결정을 할 때 저 애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저 엄마가 며칠 전에 얘기하던데 사실 저희가 정말 객관적이려면 그런 내용을 사전에 들어서도 안 되고 저희가 옮겨서도 안 되고 전문성과 공정성이 흔들린 학폭유의 결정에 피해 학생은 물론 가해 학생 측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다 불만은 재심 신청으로 이어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3년 새 피해 학생 측의 재심 건수는 무려 113% 가까이 증가했다 가해 학생 측의 재심 건수 역시 33%가 늘었다 교육부 역시 학부모 위원회 전문성 및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 새 기준안에 따르면 가해 행동을 수치화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돼 있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갈등 발생을 막자는 것이 이번 안의 취지다 그러나 새 기준안 발표에도 일선에서는 여전히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처벌을 하는 그런 기준도 정확히 계량화가 되면 그나마 또 공정할 수 있겠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고 누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조사 방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사 단계부터 불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도 불만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은이네 역시 학폭위의 결정에 불복 재심 신청과 함께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학폭위 이후 하은이는 꿈도 바뀌었다 학생 꿈은 뭐였어요? 원래는 피아니스트 지금 꿈은 뭐예요? 경찰이요 왜 경찰이 꿈이 됐어요? 뭔가 가해자들이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가해자들이 잡고 싶어요 나쁜 사람들 잡고 싶어서? 네 물론 학교폭력 사태에 크게 공감하고 최선을 다해 위원으로 참여하는 학부모님도 많습니다 같은 학부모 입장에서 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학부모 위원 과반수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사안 처리 과정이 법정과 닮아있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학부모 위원들 간의 조치 결정은 피해 학생은 물론 가해 학생들에게도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정에 불복하는 피해, 가해 학생 측은 자비를 털어가며 전문가, 즉 변호사들을 찾아가 재심 청구는 물론 형사소송까지 진행하며 억울함을 호소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부모 위원들이 전문성과 공정성 문제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학교폭력을 대하는 학교 측의 태도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지훈이는 학교 가기가 두렵다 작년까지 자신을 폭행하고 괴롭혔던 가해 학생과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했기 때문이다 자폐성 장애 3급, 그러나 일반 학교 생활도 잘 적응하며 스포츠댄스 선수의 꿈을 키워왔던 지훈이 지금은 일반 학교 수업도 좋아하던 스포츠댄스도 그만두었다 약 없이는 하루도 잠들지 못할 정도 잠도 쉽게 청하지 못하면서 늘 자기 전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 버릇도 생겼다 이제 갑자기 문을 다 닫고 라디오를 최대로 틀면서 아이가 그날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애들이 와서 자기를 해칠까봐 이 라디오 소리가 크게 나야, 어른 목소리가 나야 걔네들이 우리 집에 와서 자기를 괴롭히지 못한다 무려 3년간 같은 학교 동급생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지훈이 다행히 지나가던 담임교사의 목격으로 곧바로 학폭위가 소집됐다고 한다 복도에서 X한테 근육이 파열될 정도로 막고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음악실에서 애들한테 끌려가서 막고 줄이를 틀리고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양팔에 X를 끼고 음악실로 들어가서 파란색 접이식 의자가 있어요 거기다 앉혀놓고 돌아가면서 때리고 이제 마대로 줄이를 튼 거죠 그런데 학폭위가 열리기 5일 전 지훈이가 밤 10시가 되도록 연락 한 통 없이 집에 돌아오질 않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집에서 통통통 그러고 있는데 X가 10시가 훨씬 넘었는데 처벅처벅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오는데 제가 그날 애가 걸음이 무릎이 굽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인지 물어볼 새도 없이 애 팔과 다리를 계속 주물르고 지훈이는 겁에 질려 있었다 엄마 사실 여부 확인해야 되니까 사실적으로 말을 해라 엄마 사실 여부 확인해야 되니까 사실적으로 얘기하는데 엄마 사실 여부가 뭐야 막 이러면서 애가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갑자기 저를 보더니 애 팔이 막 굳어져서 막 있으니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학교폭력위원회를 도대체 왜 여니? 사실 여부를 하게니까 사실적으로 말해야지 너는 전학을 보냈으면 좋겠어 안 보냈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애가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이거 뭔가가 잘못됐구나 지훈이가 밤늦도록 있었던 곳은 바로 학교였다 학폭위 담당 교사가 밤늦게까지 진술서 작성을 시킨 것이다 그냥 뭐 옛날 학생이 이렇게 그 사무소부터 받고 조사하고 그런 것처럼 이제 둘의 식으로 받았었고 당시 담당 그 선생님이 그 뭐랄까 지훈이를 불러가지고 밤늦게까지 이렇게 그 뭐야 성함을 선명서를 받았다 성함을 이렇게 설명을 들었다라고까지는 인식을 자기가 인정을 했더라고요 그날 밤 지훈이는 한 장 분량의 진술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진술서 말미에 의심적은 한 줄의 내용이 있었다 장애가 거기서 그런 거 걔네들도 그냥 봉사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애는 봉사를 요구하고 엄마는 전학을 요구하고 여기 보면 지금 어머니의 마음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장애를 이용한 거잖아요 학폭위 결과 가해 학생 7명 중 단 1명만이 출석 정지 3일 조치를 받았다 3명은 서면 사과와 교내 봉사 나머지 3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됐다 우발적 폭행이었기 때문에 낮은 징계 처분을 내렸다는 학폭위 그러나 3차 학폭위 후 지훈이는 보복 폭행까지 당했다 도대체 내가 분명히 자취연에서 이 아이 재발방지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았냐 당신들 재발방지 뭐 해줬냐 그랬더니 접근근지 시켰잖아요 그래서 접근근지 시켜서 아이가 복도에서 그렇게 보복을 당한 거 위협을 당하냐 어머니, 접근근지란 교실 안에서만 해당됩니다 너무 떳떳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을 당해도 아무런 조치를 받을 수 없고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게 학교 현실이에요 보복 폭행 이후 지훈이는 더욱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올해 3월 가해 학생과 같은 고등학교를 배정받았다 계약했는데 요즘 고등학교 생활은 어때요? 그냥 갔을 때 힘들죠 힘들어요? 네 왜 힘들어? 계속 또 볼까 봐 무섭기도 하죠 같은 학교 진학만이라도 피하고자 재심을 신청해 봤지만 기각됐다 학교 측에서는 해명 자료를 재심기관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재심에서 왜 기각을 내렸는지에 대한 그 답변서를 봤더니 거기에는 학생이 고입을 목전해둬서 성장의 기회를 박탈할 수 없어서 전학을 보낼 수 없고 또 나머지 친구들은 우발적이고 잘못을 뉘우쳤고 가해자 부모 또한 피해자 부모에게 진정성 있는 사고와 화해한 점을 참작해서 기각을 내렸다라는 답변 선고예요 그래서 불기소 내린 거예요 학교가 제출한 서류 중에는 허위 기재가 의심되는 문서도 있었다 여기 보면 개인적으로 병원 치료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12년도에 병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이런 뭐 치료센터를 다니지도 않았고요 이때부터 상당히 아이가 뭐 말하자면 심각하게 자재를 잃고 반항을 한다 네네네 이런 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애라는 거죠 그리고 2012년도에 저는 이 상담 교사하고 저는 상담을 한 사실이 없어요 치료를 받은 적도 상담을 한 적도 없지만 버젓이 기록된 내용들 기록은 마치 지훈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주기 충분한 내용들이었다 상담 기록에 대해 해명을 듣고자 해당 교사에게 수차례 전화 시도를 해봤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엄마의 바람은 단 하나 남은 고등학교 생활만이라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을 뿐이다 거짓으로 올린 서류를 작성한 건 학교인데 그걸 입증해야 되는 건 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두 눈 뜨고 사실 아이를 지킬 수 없다는 게 제일 힘든 거죠 학폭위를 넘어 재심 단계에서의 문제는 비단 지훈이만의 일은 아니었다 강진욱 씨의 딸 선희도 학폭위 이후 재심 방식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한다 애들이 애를 뭐 쫓아다니면서 그일까지 일요일날 쫓아다니면서 놀지 말라고 막 정교생들한테 아니면 붙어다니면서 친한 애들한테 SNS에 그런 걸 뿌리고 그런 짓들을 하더라고요 선희는 중학교 1학년 당시 같은 반 여학생 5명에게 SNS 등을 통한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어린 선희에게는 물리적인 폭력만큼이나 참기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병까지 앓게 되면서 정상적인 학교 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였다 학폭위가 내린 2주 출석 정지 처분은 선희에게 고작 2주간 가해 학생들에게서 자유로울 수 있는 처분이었다 선희는 재심을 청구했다 그 결과 기존 저벌에 학부모 특별 교육이 추가된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재심을 신청한 것은 선의뿐만이 아니었다 가해 학생 역시 재심을 청구 그 결과 출석 정지가 아닌 특별 교육 이수로 오히려 경감된 조치를 받았다 경감의 이유는 간단했다 가해 사실이 처음이고 중학교 1학년에 재학하는 어린 학생에게 고교 진학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처분은 너무 과중하다고 할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결과로 가죠 이런 상식이 좀 어긋난다 행정심판법에 이런 근거를 내렸을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걸 내렸냐는 거예요 근거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냥 동정이죠 학교에 교육청에 그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한 사건에 대해 두 가지 결론이 나온 셈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선의 측이 아닌 가해자 측이 얻어낸 결과가 반영됐다 피해 학생인 선의가 재심을 청구한 시도대책위원회보다 가해 학생의 청구기관인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상위 기관이었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아까 가해 학생 측은 따로 청구가 가능하고 피해 학생이 따로 청구가 가능하고 하니까 이렇게 지금 상충된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올바르지 않다라고 참고가 하나야 적정하게 처분이 내려지고 이렇게 되는데 인식은 하고 있는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지금 운영이 현재처럼 되고 있죠 결국 선의는 전학을 택했다 가해자는 남고 피해자가 떠나는 상황이 온 것이다 잠을 못 자요 악몽을 꿔요 계속 반복적이고 그 뭐라고 그럴까 머리털이 빠져요 스트레스 많이 가 그리고 구토 정상적인 사람 학교 다닐 때도 오바이트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 선택한 게 전학을 간 거죠 개인 공포증이 워낙 많아서 사람 접촉하는 거 말 걷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침 저녁으로 두려워 떨고 걱정하고 저 사람이 또 어떻게 할까 봐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보호받아야 할 피해 학생들이 오히려 학교를 떠나고 있는 상황 취재진이 만난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그 부모들은 학폭위를 넘어 재심, 행정심판 과정에서 2차, 3차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합니다 학폭위의 개선을 위해 교육부 역시 새로운 방안을 계속 강구 중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학폭위 제도로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지도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학폭위가 바로 서기 위해선 지금과 같은 처벌 위주의 조치나 법으로서 해결하는 방식이 아닌 치유와 선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한 학폭위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존폐가 아닌 변화가 필요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과연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일까요? 교사 경력 12년, 학생부 경력 9년의 선생님에게도 학폭위는 쉽지 않은 업무라고 한다 학교 현장에 있다 보면 자치위원회의 노력도 저희가 학교폭력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치위원회 업무를 맡고 있는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자치위원회 실제로 진행할 때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교사들에겐 익숙지 않은 법령들과 관련 문서들의 숙지가 힘들뿐 아니라 학폭위 준비 과정에서의 업무량도 만만치 않아 다른 교육에 신경 쓸 틈조차 없다고 한다 업무량은 뭐 이루 말할 게 없죠 학교폭력을 하고 나면 사실대로 서기부터 시작해서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조사도 말이죠 수업 중에는 못 받게 해요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방과 후 일몰 후에는 또 학부모 통화해서 학부모한테 이야기하고 나서 조사해야 돼요 선생님도 수업하지, 애들 지도하지 언제 계속 조사합니까 그것도 24시간 이내에 교육청 보호하라고 그러죠 이거 논리가 안 맞아, 논리가 2012년엔 학폭위 업무를 맡았던 교사가 업무 부담감과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사건까지 있었을 정도다 어떤 때나 사벌이 2일자로 학생분 간 정도만 사벌 살 때 폭이 터져버려요 교육도 안 받고 학생분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수훈련도 안 받고 훈련면 이것만 받고 과방 좀 먹고 초반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정도가 많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학부모하고 갈등을 가지거나 원수를 지어야 될 일이 없는데 학부모들이 학교 선생님을 무지하게 원망하는 거예요 저도 학부모한테 엄청난 일은 숨으로 많이 당했어요 어떤 학부모는 너 잘 되는지 두고 보자고 나한테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부모는 나보고 X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자리 X끼를 절치고 안 푸고 보자 이렇게 하면 아주 막말하는 사람도 있고 무엇보다도 교사들이 견디기 힘든 것은 학생들의 선도보다 징계를 우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한다 우리 선생님이라는 위치에서 봤을 때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최종 목적은 피해 학생이 상처를 치유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은 사실은 가해 학생이 스스로 반성하고 그 아이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의 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약간은 경직되어 있습니다 특히 학폭위 결과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는 교육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한다 본인이 이미 어떤 조치를 받았을 때 정말로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그 학생에게 다가가려고 하기보다는 어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나는 이미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이로 인해서 나의 잘못 생기부에 기재가 됐기 때문에 나의 잘못은 끝났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오히려 둘의 화해 조정에 어떤 여지가 없지 않는가 징계 조치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관계 회복에 더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뭐든지 진심이 닿는 거잖아요 조치는 이제 그 각각의 문제입니다 어떤 행위에 대한 건데 그 마음에서 또는 그 아이들이 진심으로 내가 이것 때문에 잘못했고 그때 정말 몰랐어 미안해 이 말 하나가 굉장히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좋은 약이 될 수 있는데 이게 학교폭력이 어쨌든 학생들 간에 일어났는데 학부모님들이 개입되고 이 조치가 되는 이 어른들의 개입되면서 아이들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가해 학생의 처벌을 넘어 피해 학생의 구제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피해 학생이 받는 정신적 충격 때문이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약 3배 높은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정도가 심한 아이들은 또 이런 외부에서 잠시 머물러서 치유받고 또 자존감을 회복하고 심리적으로 재충전돼서 또 다시 자기 생활로 가질 수 있는 이런 완충적인 공간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3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피해 학생 전담 치유센터가 설립됐다 기숙형 대안학교인 해맑음센터는 교육부에서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사실상 이게 센터가 설립되기 전만 해도 피해 학생들을 위한 센터는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피해 학생들만을 위한 센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배경으로 인해서 이제 이게 설립이 되게 되었죠 이곳에서 어떤 교육보다 가장 최우선시하는 것은 바로 충분한 상담 치료다 학교 가기 싫다 이 세상은 나 혼자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저희 어른들이 생각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기분들을 이 학생들은 다 한꺼번에 다 겪고 그거를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혼자 갖고 있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나고 이제 그런 건데 그 부분들이 빨리 캐치가 돼서 저희 센터 같은 데로 연계가 되면 그 부분을 선생님들이 충분히 이끌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보여져요 이런던 웃음을 되찾는 아이들 아이들은 다시 세상에 나갈 힘을 기르고 있었다 이런 해말랜드도 같은 프로그램이 없었으면 좋겠을 것 같아요 아마 저 다 자체에서 썼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작년에 신이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학교라고 진상 자체에서 쓰겠다라고 해서 엄청 힘들어서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 지금은 그냥 학교에 오시면 돼요 학생들한테 사실 저희도 물어보거든요 너는 여기가 왜 그렇게 좋니? 라고 물어보는 거면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이 학생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이야기를 잊지 않고 계속 지속해서 바라봐주고 끝까지 물어봐주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선생님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에는 이곳을 포함해 총 31개의 학교폭력 피해자 전담기구가 있다 그러나 학폭위 이후 단계에서 이와 같은 상담센터가 활발히 연계되고 또 활용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한 번 받은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과 많은 또 공이 들어갑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아이들이 정말 온전하게 치유받고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이제 끝까지 지원하느냐 한두 번 받고 열 번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잘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좀 탄탄하게 구비되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진정 원하는 건 가해 학생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자신이 겪은 마음의 상처를 누군가 알아주길 그리고 진심어린 사과와 화해를 청해 주길 바랐는지도 모른다 한국이 열리고 나서 지금까지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뭐예요? 걔네들이 반성 안 하고 있을 때 저 같으면 그냥 저희 집 앞에 와서 물 끓고 문 열어둘 때까지 미안하다고 그럴 것 같은데 되게 좀 속상해요 학교 폭력이 무서운 이유는 가해 학생들의 처벌 기간은 짧게는 며칠, 길어봐야 1년여지만 피해 학생들이 정신적 고통과 상처는 언제 아물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잘못한 일에는 응당의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보다 잘못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처벌보다 사과를 우선 가르칠 수 있는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기대해 봅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PD시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